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이번에도 돌아온 올리브영 특집 이번 올령 세일엔 어떤 핫한 제품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비플레인 녹두모공 타이트업 세럼 올령 세일 기간 동안 오직 올령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30ml 플러스 30ml의 구성으로 올령 세일 기간 동안 1 플러스 1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인체적형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최대 8.3도씩 감소시켜주는 확실한 모공 쿨링 효과를 가진 세럼이고요 2주 사용 후 7대 모공 고민, 나비존 모공 집중 개선 효과를 가진 세럼으로 모공 관리의 첫 단계인 피부의 열감을 낮춰주는 세럼이에요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와 유분 분비가 활발해지며 모공이 넓어지고 처지고 늘어지다 보니 열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모공 관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피부 열감을 낮춰주는 효과를 이 세럼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묽은 제형을 가지고 있는 세럼으로 사용감이 상당히 산뜻할 것 같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발림이 매우 가벼우며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다가 한순간 싹 스미는 느낌이 드는 세럼이더라고요 얼굴에 발라보니 쿨링감이 대단한 제품으로 한여름 달아오른 피부에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아 보였는데요 평소 피부가 자주 달아오르거나 피부 고민 등 자극으로 인해 자주 열감을 느끼시는 분들께도 좋을 만한 세럼으로 모공 관리 및 쿨링 기능까지 챙기고 싶다면 비플레인의 녹두모공 타이트업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 세럼 앤 크림 제형으로 간편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물조절 가루 날림, 잔여물, 제형 뭉침, 굳는 걱정 제로인 모델링 팩으로 떼어내는 순간까지 수분감 넘치는 촉촉함으로 마무리되는 저자극 비건 모델링 마스크 팩인데요 1회 사용만으로도 급속 쿨링, 진정, 즉각적인 결케어에 대한 임상이 완료된 제품으로 4회 사용 시 속탄력 및 속보습에 도움을 주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해요 크림 타입 베이스로 파우더 타입과는 다른 간편함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그냥 쿨링이 아닌 비타민 세럼이 뿜어져 나와 생기쿨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모델링 팩의 장점인 쿨링, 진정 효과에 탄력, 영양, 보습, 광채까지 챙긴 모델링 팩으로 물 대신 화이트 트러플 세럼을 섞는 점이 남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제품 내 모델링 팩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라줄 수 있는 스파츌라가 내장되어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용법은 먼저 제품을 볼에 넣고 30초 정도 저어주세요 양 볼부터 이마, 코, 턱 순으로 넓은 부위부터 평소 모델링 마스크를 사용해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약 0.5에서 0.7mm 두께로 도톰하게 올려주시고요 2, 30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떼어주세요 저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살짝 뭉쳤는데 바로바로 발라주시면 이렇게 뭉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용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간편한 사용감을 가진 점 역시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모델링 마스크에서 뿜어져 나온 세럼을 두드려 흡수시켜주거나 토너 또는 패드로 닦아내고 평소 사용하는 세럼과 크림을 바르고 마무리해주면 예쁜 결광이 반짝이는 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 1위에 스페셜 홈케어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개인의 피부 컨디션에 맞춰 사용 주기를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려, 루트젠 샴푸 무리한 다이어트, 잦은 펌과 드라이, 꽉 묶은 머리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도 증상도 복잡한 여성 탈모를 위한 샴푸로 다양한 여성 탈모 증상에 따른 맞춤 케어를 할 수 있는 샴푸예요 정주리 가르막길 탈락모 개선 16% 뿐만 아니라 저분저 슈퍼 단백질 성분이 모발 탄력과 볼륨에 도움을 주는 샴푸인데요 독자 개발 여성 특화 모근 강화 성분으로 뿌리부터 탄탄하게 케어해주며 여성 두피 강화 및 진정 성분으로 두피는 물론 모발의 부드러움과 볼륨까지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pH 약산성의 부드러운 거품으로 민감한 두피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샴푸고요 쫀득한 제형으로 기존에 사용해봤던 루트젠 샴푸보다 왠지 더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제품일 텐데 말이죠 은은한 향이 정말 기분 좋은 샴푸로 샴푸 내내 부드러운 거품이 일어 머릿결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는데요 두피까지 개운하게 세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면서 기분 좋다 개운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임에도 머릿결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드라이가 편한 점 역시 좋았는데요 샴푸 후 느껴지는 두피 및 모발의 힘이 괜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전에도 꾸준히 써봤던 샴푸로 사용 내내 만족감을 느꼈던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킨 천사 마더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 시카 워터핏 선세럼 히알루론산과 시카의 황금 배합을 통해 건조함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끈적임 없는 촉촉한 발림성을 가져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은 일명 화잘먹 선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영 글로벌 전체 카테고리 1위 제품으로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추천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튜브 타입 제품이지만 펌핑 형태의 입구를 가지고 있고요 덜어내 봤을 때 부드럽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으로 발림이 가볍다고 느껴지는 제품이었는데요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도 수분감을 잘 부여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왜 화잘먹 선크림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평소 건조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좋을 만한 선세럼으로 메이크업 전 사용해주면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달라붙게 해줄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선세럼을 바른 뒤 베이스를 발라보니 쫀쫀하면서도 광채가 느껴지는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붙으니 지속력 또한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았는데요 평소에 사용감이 가벼우면서도 수분감은 잘 느낄 수 있고 진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선제품 찾고 계셨다면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을 추천드립니다 지노마스터 질유산균 질건강관리에 특허된 원료인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유산균으로 유익균은 높이고 유해균은 낮추어서 보다 효과적인 질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질유산균이라고 해요 유산과 담즙에 강한 유산균으로 살아서 질까지 도착하여 질건강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질건강 기능성 인정을 받은 유산균을 무려 50억 마리나 보장하는 질유산균으로 식약처 기능성 인정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포켓 사이즈로 가방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도 좋고요 생존력을 보장하는 전용 용기에 담겨 있어서 실온에 보관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한 알의 사이즈도 매우 작은 편이라 평소 알약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도 무난히 먹기 좋은 유산균이었고요 매일 딱 한 알만 챙겨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알람 맞춰놓고 잘 챙겨만 먹으면 장과 질을 한 번에 케어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날이 더워지는 만큼 더욱 질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질유산균들을 거쳐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지노마스터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셀 및 6,400원 쿠폰으로 더욱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 리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올리브영에서 확인해보세요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변덕심한 홍당모 피부를 토닥여줄 마르지 않는 패드예요 자연의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건강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안쪽에 적당히 촉촉한 느낌의 패드를 볼 수 있고요 패드는 와플형 순면 패드로 일명 소미불 패드라고도 한다는데요 피부 마찰을 고려한 와플형 순면 패드가 부드럽게 꾸준한 촉촉함을 선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수분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패드로 반으로 갈라서 붙여보아도 상당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수분감이나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붙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진정되면서도 수분감이 잘 채워져서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용 후 여전히 촉촉한 상태인 패드를 겹쳐서 전체적으로 토닥이며 마무리해주면 촉촉함이 넘치는 피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스킨푸드에 당근 패드를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0매 증정해주는 기획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60매, 30매, 캐럿시트 2매를 증정해주는 할인 한정 기획을 추천드려요 무려 37%의 할인폭으로 더욱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두 번째 기획을 택하세요 장바구니 쿠폰 증정 및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당근을 무척 흔들고 싶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콜레올로지, 버닝올로지 T 7000mg 체지방 감소 및 라인 관리, 유산균 증시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무려 약 7년 7개월간의 연구 끝에 약사가 직접 설계 및 개발을 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기능성 원료이자 식물성 다이어트 신소재인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이라 효과적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물론 유산균까지 챙겨서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즙이 팡팡 터지는 듯한 달콤하고 상큼한 오렌지 맛으로 개인적으로는 음료 대신 마시기에도 좋더라고요 운동하기 전, 운동 중, 운동 후 마셔도 좋았던 제품으로 따로 텀블러를 챙기기가 힘들다면 500ml 생수에 바로 섞어 마셔도 되는데요 개별 포장되어서 위생적임은 물론 편리한 휴대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밖에서도 간편하게 챙기기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아직 먹고 있는 중이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콜레올로지티 프로로 효과를 잘 봐서 이번에도 효과를 기대하며 먹어보고 있습니다 기분 탓일진 모르겠지만 먹다보니 은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현재 세일 중인 제품이라서 다이어트 정체기로 고민이거나 화장실 문제로 고민이라면 올령에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제품들을 멋진 기획과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올령 세일 언제나 올령 세일은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올령 세일 기간에도 멋진 제품들 좋은 가격으로 겟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